춘천지법 원주지원은 헬스장 이용객에게 주사를 놓거나 의약품을 판매한 헬스장 대표 51살 백모 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. 백 씨는 2018년 원주에서 운영하는 헬스장에서 이용객에게 한 달 반가량 스테로이드제 주사를 놓거나 당뇨장애 개선 의약품을 판매해 의료법과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습니다. 백 씨는 주사기를 대리 구매했지만 직접 투약해주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백 씨의 유죄를 인정했습니다.